참유계의 저주 2개의 전투 도끼를 가지고 있고 모든 장비가 강화되었습니다 몇 턴 저주에 걸립니다 나 잘하고 있는거 맞지? 계속 잘하면 몬스터 트럭을 금세 가질 수 있겠지 로봇보드 로봇보드 이게 아이언클레드인가 아 장난? 아 괜찮아 궁 세웠으니까 추가 주사미 스테레오 헤드 마비에 약합니다 상승 아 두번 쓸 수 있네요 장비가 각 앞까지 쓰면 끝난 거 아니야 구상 들고 갈까? 가방 빼고 구상 넣자 유틸 하나만 넣으면은 바로 보스도 잡혔는데 복숭아 낼림 반갑습니다 한 개를 빙결 마녀하다가 전사하니까 속이 시원하구만 한 개를 빙결 한 개를 빙결 한 개를 빙결 한 개를 빙결 언제 뜰지 모르는 저주 아잇 구상에 저주 떴어 아잇 꼬이치 마련하고 세종 아 이거 잡으면 어차피 레벨업이라서 맞아도 돼 둘 중에 하나요 쓸더스 험블먼슬리로 사면은 엄청 싸지 않나 험블먼슬리 얼마지 8달러였나 12달러인가 얼마지 중독 12달러 추천인에게 8달러 당장 험블먼슬리 갈깁니다 추천인 중고로 폴트란체님 반갑습니다 그중루 근데 내 상상 속에서 너나? 기거투서야 좋은데 뭐야 육잡이 이거 666을 아 9사나 썼다 하이 덮딩 마스터님 4달러 두번후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딴 캐릭터 깨고 전사 에피소드 2 하면 된다는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아까 상승 2개 넣었는데 꿈이었나 꿈이었나 아 아 뭐야 이상하게 노재민이유 문달 똥나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 게임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은건 아닌데 내 생각엔 내 생각엔 그냥 이 게임 가볍게 내고 그냥 짧은 플레이 타임으로 마무리했으면 깜깜하지 않았을까 에피소드 에피소드를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늘려놓은게 나 별로인거 같애 처음할때 되게 재밌었는데 제가 떼러 가야되나요? 아 이런 젠장 나는 에피소드 그 에피소드 롤리만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가 토끼 공부였습니다. 아이게임 컨텐츠가 부족하네. 아직 프레임드랍 있을거요. 어제도 있었는데. 6눈이면 3동을 가한다. 근데 이거 2칸짜리지? 안 넣을거야. 망치. 망치네 1칸이지. 망치로 찍어버린다. 아휴 저 저주식. 이제 비벼지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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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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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나을 것 같긴 한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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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ois nên. 가atures."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래서... 상승을 보살까... 괜찮네요 개발자 아저씨가... 독의 강함이라 이딴 거 나오는 거 아냐? 아 잠깐만 이거 말뚝 필요한데 얘는... 아이씨... 상승 결국 하나밖에 못 넣겠네 나는 독전사라... 476살? 나이 용캐도 안 까먹었네 이거 말뚝에 저수 뜨면은 낙치겠다 상승으로 저수 빼자 상승으로 저수 빼자 아 나 오우 아이구 세 개나 걸렸네 헉 안돼! 하하하하 아니랬죠 이거 또 6이야? 아니 저주가 안 터졌는데? 불안한데 아 뭐야 저주 아니 몇 퍼야 이거 50퍼가 몇 번 뜨거야 으웩 아 님 뒤졌음 폭주 총매 들어간다 독배출 먼저 하고 갈걸 하하 주작겜 진짜 아니 주작겜 진짜 야이씨 어처구니가 없네 아니 50퍼 아까 아까 주사위 다 넣을 때까지 안 뜨더만 그래요 제가 안 이랬습니다 인정합니다 아이 근데 아까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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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사위 다 쓸 때까지 안 떴단 말이야 쉬익 쉬익 저마저거 독이나 올릴까? 인성질 좀 할까? 아 아 쓰자 뭐야 32 왜 택 으아 폭주 총매 하고 싶다 아 갑분스 3 3 1 1 2 3 2 2 3 2 3 2 1 1 2 2 1 2 2 2 3 2 2 3 3 2 2 3 2 3 3 3 3 3 4 4 4 5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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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7 7 9 9 9 10 10 10 10 10 10 10 10 10 12 12 13 14 14 15 16 15 15 20 20